네 삼성라전즈의 공격라이너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박혜민, 2번 김상수, 3번 이원석, 4번 다닐로프, 5번 김동엽, 6번 김호범, 7번 강민호, 8번 이학주, 9번 최영진 소수입니다. 유격수, 2학주, 2로수, 김상수입니다. 5급 높이 뜬 볼 준비 스포아이너 물러갑니다. 원아웃! 좌익수 끈공 처리하면서 1회초 수비를 마쳤습니다. 윤성환 선수가 적시타 하나를 허용하면서 1점을 내줬고요. 전체적으로 공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곧대전즈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타구는 좌측 단과로 넘어갑니다. 홈런! 이원석의 홈런으로 1대1 통점! 지금 여기서 훈련하는 선수들 중에 대표적으로 페이스가 좋은 선수를 꼽자면 이원석 선수가 그중의 한 명인데 첫 타석부터 아주 시원하게 좌월 솔로콜을 기록했습니다. 투투피치 5구 커브 3D! 지금 커브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요. 역시 어떤 기술 테크닉적인 면에서도 좀 발전을 해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악주 선수! 어깨 좋습니다. 이악주 선수! 어깨 좋습니다. 이악주 선수! 이악주 선수! 와 들어가 봐. 잘 Communication quand feels leuk 잘한다x3 어깨 잘한다x2 네 er 제형제는 2루트 하나 터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원석의 홈엔러로ther 계속 기용하기가 어려운거죠. 박혜민 선수 지금 볼넷 나가면서 1-4 만루가 됐습니다. 좌측 좌측 잡아냅니다. 호문호 호문호 김상수 희생플라이로 강민호 득점 3대 1입니다. 2,900명이 현장에서 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범경위보다 관죽수 많은거죠. 타고! 좌측 좌측 넘어갔어요 호문 마일로맨 브랜드스랩 지금 타고는 처음 맞았을때는 약간 뜬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람의 영향도 약간은 받은거 같지만 타고가 점점 힘이 죽지않고 뻗어나가는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러프가 말론을 치면서 7대 1로 스코어를 벌립니다. 두 볼 원 스트라이크 4구 2타고 중견수 방향 박혜민이 잡아납니다. 3회초로 롯데전의 최공격 3자 범태로 물러납니다. 계속해서 3회말 삼성라인즈 공격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말 삼성라인즈 공격 2,4주자 1루 1루 주자는 2학주 몸에 맞는 볼로 출루 카운트는 1볼 2구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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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1루 주자 2학주 허물어질 주 들어와요 화이팅 카운트는 1위 원원준 선수가 삼성라인즈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투투 허스윙 3진 허스윙 마우치 3진 오늘 실전 피칭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루 김상수 선수가 김성우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경혁 선수와 아수아이 선수의 선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회 초 무사 주자 없습니다 마우치 3진 소수 들류기 브루 이번에는 실책없이 깔끔하게 가 geschafft 2, 4조조 3루가 됩니다 노키튼볼 오익스 김원권 자리합니다 실책도 있었지만 6회초 롯데자연치의 공격 좌측 옆에 떨어지는 안타 2루까지 가나요 2루 3루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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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 2루 박하니 선수가 작시타를 치면서 스코어는 9대2 2루 크로투스는 2수인 선수를 맡겼네요 다섯번째 투수고요 이수민 채팅 타수에 들어섰고요 좌측 박찬도 잡아냅니다 7초 롯데자인 3자 범태 이수희 선수가 깔끔하게 1이닝을 잘 막아 세웠습니다 홈런이에요 오늘 경기 세번째 홈런이 터집니다 김홍건 선수의 좌측 담장롬도 홈런 스코어는 10대2로 벌어집니다 좌측 좌측 S까지 굴러가는 골 김재현 선수는 2루까지 1루 한창 김재현이 2루타로 계속해서 삼성라이언즈의 공격 찬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현과 최영진이 각각 1루와 1루 주저하고 있고요 마지막 타 범으로 돌아옵니다 3루에서 아웃이네요 3루에서 아웃 하지만 적시타가 터지면서 11대2 투아웃 주자 1루가 되겠습니다 홍종우 선수가 이번 이닝 책임지겠습니다 9의 추월을 아마 책임지지 않을까 싶네요 1루에서 땅굴로 물러납니다 1아웃 2벌 2 스트라이크 헛스윙 삼재인 아웃 8위 초 롯데전이 초공격 홍종우 선수가 깔끔하게 세타자로 3자버니트 처리 무실점 피칭 4룰 7분 4룰 9분 9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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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킹 10분 10분 김승현 선수가 김준태 선수를 3진으로 처리합니다 버스 스윙 낫아웃 상태 1루로 삼진 두 번째 삼진을 잡아 냅니다 2아웃 3구 중견수 방향 중견수 방향 넘어가요 최영진 뜁니다 어디까지 최영진 어디까지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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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수 옆으로 가는 3루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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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최영진 선수 득점에 성공합니다 2루 2루 정면 경기 종료 삼성라이언즈와 롯데자이언츠 롯데자이언츠와 삼성라이언즈의 경기 9회 말까지 진행됐습니다 12대2로 삼성라이언즈가 롯데자이언츠를 10점 차 리드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1루 2루 1루 2루 2루